아 무계급해요? 네 무계급만해요 빡센 방이네 아 오히려 쉬워 오히려 더 쉬워요 아니 쉽다고요? 확실해요? 예 확실해요 아닐텐데 무계급 진짜 웃으면서 했거든요 빠메를 진짜 아 뭐야 뭐야 이러면서 녹아내렸어 아 너무 고맙고 다행이다 에쉬 사계 들어왔나요? 에쉬 정문 트위치 다운 다행이다 갑자기 빨리 깜짝이야 너 왜 여기서 나와? 들어왔어? 아직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사계만 맞히면 돼 사계만 맞히면 돼 대처 되게 많이 맞았을텐데 나이스 나이스 아 나 이제 그 삼키에요 삼키 삼키 백구 아 뭐야 어디임? 밖임? 네 밖이에요 다행이다 나이스 지더라도 이건 죽이고 가야지 아 카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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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트로게이션 다행이다 올라와 안올네 에이스 과감한데요? 컵에 봤잖아요 아 아 뭐야 얘 거야? 아 갑자기 에임 탁 죽었는데 그냥 떡볶이 더지시라는 뜻이에요? 이미 다 먹어서 없는데요 랍을 가만히 해봐야 되나? 랍을 가만히 해봐야 되나? 아 깜짝이야 그 마에 뛰어내렸어요 지하로 지하? 마에 지하로 뛰어내려 그 비저 비저 대검 차 범 마에 지하로 뛰어내려 Car 찔미 라스트가 지아인가요? 지아를 잡은 건가? 지아 잡음 라스트 설계할 것 같아 어? 어? 사계! 와 걸어 내려왔네 룩 사계 룩 사계 룩 어 들어왔네 사계 들어옴 사계 들어옴 충수로 깨버림 아이씨 예거 컷 노이즈 끼는데? 관사에 기질 아 관사에 있어요? 네 기질 컷 아 정면에 있어 어디 정면? 발키리 어디? 장면이 없는데? 아닌가? 잘 모르겠어 발키리 5번 핑 5번 핑 발키리 나왔다 나이스 밴디 컷 아아 이거 돌았다 아 이거 안살 아 내 신분 당한다 어디? 컷 컷 카벨 잡았고 썸아 설 안 돼요? 컬 줘 사계 본 중 하e텔 안 풀었는데 나이스 저 피하입고 2층 갔나요? 대차 던짐 써마 컷 써마가 죽었는데 엘리지 컷 여기 사운드 5번핑 5핑? 네 원계 내려왔다 나이스 잡으러 내려왔는데 깜짝이야 나이스 나이스 아 배꼽잼이다 16킬 잘 달고 16킬 뭔데요 혼자 다 했네 저를 4배 했는데 10킬 10킬 10킬